기민아 야해! 어딜 봐 보고싶은 것만 본다니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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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알아요? 들어오기 전에 이거 하나 담그고 들어온건데요 아까 무대할 땐 여기 밑에서 풀어져있었는데 뭘 그렇게 좋아한다 저기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하나 더 풀어져요 여보세요?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안됩니다 그냥 그냥 그런 느낌으로 거의 아가씨 신청하시고요 아가씨 여기서 부르면 안됩니다 자 됐나요? 기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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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여기 오늘 초등학생 여러분도 오셨던데 제 친구 제 친구의 Hannah 이 여러분 지위리의 섹시한 가슴iltake을 보고 싶습니까? 네! 아빠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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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봉사 벅이는 누구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애기들 와있잖아요 수고하세요 어디있어요 태현 태현 태현은 양심이 없네 태현은 양심이 없네 수고한 색이라니 지민이 다 때렸어 알어 어디다 때려 고마워 고마워 고정 요정 내가 내 여정 아니다 요정 요정같은데 요정은 내 오른쪽 두 번째 인 애가 요정 나 안한다 ㅋㅋㅋㅋㅋㅋ 우리 태현이가 말말로 했다면 요정된다 알겠네 너도 하자 너도 어? 너도 여정 하자 내 여정 아니다 난 그냥 내다 여러분 진영이 어디가 안좋아요? 나는 다 안좋은데 어디서 내는? 어디서 내는? 장난해? 장난한거야? 여러분 추르세요 여기 히히타 좀 틀어주세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추워하십니다 좀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히히타 좀 빵빵하게 틀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밀해주세요 네 오우 예 오우 예 자 우리 암희들이랑 추리하셨어요 여러분 막내 맞춰드리면서 기립받아서 아야 시민아 마치다 와봐 시민아 오오오오오오옆 시민아 시민아 강국이야 여기 가 시민아 다음 보지 말려 시민아 시민아 귀여워 귀여워 알면 됐어 알어? 알면 됐어 김일아 귀여워 귀여워 김일아 박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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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! 지민! 지민아! 출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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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. 괜찮아! 제가 여러 분야의 후보에 영광스럽게도 올랐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괜찮아! 제가 고맙습니다.